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글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 비판의 글을 써온 게 바로 홍준표 의원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그 플랫폼에 어떤 의견도 적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년의 꿈에 올린 글에서 오불과는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썼던 글까지 다 지워버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에 김건희 씨가 MBC를 통해서 녹취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장부답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여왔는데 또 이날에도 김건희 씨 쪽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캠프 쪽에 무속인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올리자 이것까지도 최순실 씨 과거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건으로 최순실 씨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최순실 씨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 글도 지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제기해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윤석열 후보의 교체 가능성 이런 것도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런 말하자면 의문을 제기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하는 이런 시가 몰리는데 어제 김건희 씨의 뉴스, MBC 뉴스 스트레이트 여기서 방송하는 걸 보고 김건희 씨가 당차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김건희 씨로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거 이거 한꺼번에 다 일소를 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돕는 그런 인터뷰가 됐다. 특히 김건희 씨의 리스크가 다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도 본인도 자신의 행동 거치에 대해서 분명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이 글 중에 자신을 겨냥한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과거의 경선 과정에 거기에 좀 공격하는, 비판하는 글을 적으면 슈퍼처도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의 소리에 이 기자,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 언급을 했는 부분도 전해졌지만 그런 건 종합적으로 볼 때 아, 홍준표 의원은 나에게 왜 유튜버들이 많이 공격하는가 했더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도 충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발언 관련돼서 쭉 나열하다가 급기야 오늘 무속 관련된 사람이 캠프에 있었다 하는 세계일본 뉴스를 또 인용하면서 이거 최순실 사퇴로 급격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기하다가 당에서 아니다. 선대위에서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부인을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니까 본인이 그를 다 접으면서 이제 일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 법사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선이 어찌되든 간에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이 어찌되든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5회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회만 증폭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그 전날 지금 MBC 녹취력을 공개를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는 말도 충격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다. 이렇게 김건희 씨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있다. 관여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가고 있다. 이런 걸 쭉 다 적었다가 나중에 글을 다 삭제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홍준표 의원이 판단해볼 때는 무속인도 아니도 그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건희 씨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이상으로 아주 역량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서 낙마될 가능성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건 아닐까. 그러다가 김건희 관련해서 MBC에서 방송을 하고 나니까 김건희 리스크 싹 사라지고 오히려 김건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간파하면서 여기에 더 이상 시비부터 가지고는 여기가 중간에 낙마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그냥 조용히 있겠다. 오히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본인이 까먹고 있다. 오히려 표를 더 까먹고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해서 이제 글도 적지 않겠다라고 말하자면 절필 선언을 3월 9일까지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까지도 입을 다물게 한 건 결국은 김건희 씨의 MBC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이 뭐 처가 리스크가 많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 이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가 부인 이 의혹이 말끔히 싹 사라지 버린 겁니다. 줄리도 없다. 그리고 뭐 양모 검사라고 하는 사람과 과거에 동거설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지금 김전희 씨가 해명한 걸 보니까 완전 낭설이었고 이게 이제 뭐 여러 여러 매체에서 유튜브 등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과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역량 있고 선거에 잘 파악하고 있고 전체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고 여기 윤석열 후보가 낙마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처가 리스크가 더 이상 커질 염려도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용하게 있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왔는데 왜 돕지 않느냐 같은 경선에 나섰던 후보로서 회귀 종론한다고 했으면 적극 도와야 되는데 왜 비판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상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우파 진영의 사람들도 거기서 많이 빠져나온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젊은이들도 김건희 씨의 MBC 방송을 보고 홍준표 쪽의 플랫폼에 들어있던 일부 젊은이들도 김건희를 지지한다 하고 입장 표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하는 수 없이 지금 자기 플랫폼을 접고 청년들의 의견을 내는 것도 접고 그래서 3월 9일까지는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방안 같지만 어떻게 정치를 계속한다고 하면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위기 극복을 하고 정권 창출을 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독특한 홍준표의 캐릭터가 아닌가 홍준표는 나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 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지난번 경선에서도 당 내에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표가 많이 나왔고 홍준표 후보의 표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홍준표식의 정치가 어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방송 자체가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인양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홍준표 의원도 그동안 쭉 줄기차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거나 공격해왔던 이 글을 본인이 안 쓰겠다 했고 그리고 금방 제기했던 의역도 그러니까 무슨 법사가 있다 하는데 건진 법사가 거기에 있어서 조언을 해줬다 하는데 이것도 당에서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고 하니까 그것도 글을 싹 내리고 이제는 어떤 일에도 상관하지 않겠다. 3월 9일까지는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밝힘으로 해서 홍준표 의원까지 침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김건희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